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또 제가 1일 MC였는데 이제 약간 이런 포맷으로 당분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진구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오늘 인사는 짧게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게 MC가 너무 멋있습니다 아 예 별 말씀을요 대북본의 우리 개총수님이 최고로 멋있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임세은 MC가 멋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구리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인사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어저께 나경원 11차 고발을 약속도로 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조금 나중에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코로나가 최근에 조금 잠잠해서 잡히는 분위기였는데 또 엊그저께 집단 감염이 또 발생을 했죠 서울 구로 쪽이고요 이쪽이 마침 그 건물이 윤건영 후보의 선거 사무실 건물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안패팠더라고요 조금 알아보니까 그래도 이게 홀짝 엘리베이터여서 다행히 윤건영 후보 선거 측은 그 엘리베이터는 사용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가 격려하면서 음성 판결 나오면 바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윤건영 후보를 전략 공천 그게 우리 임세윤 의원님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그 분은 뛰던 분이 또 계셨는데 여성분이어서 경선을 하는 걸로 결론이 모아줬다가 변수가 생겼어요 김용태 원래 양천에서 삼선을 하셨던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미래통곡당에서 자객 공천을 했어요 금연카페에서 담배 피다가 막 걸리고 그런 분이잖아요 대놓고 아주 오만하게 담배 피다가 걸리신 분 그 분이 이제 윤건영 잡겠다고 미리 자객 공천을 해놔서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선까지 가기엔 무리가 있어서 윤건영 후보로 빨리 힘을 모아서 김용태 후보를 사실 말도 굉장히 버릇없이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 분이 압승할 수 있도록 배를 한 거네요 그래서 바닥부터 빨리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또 당원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구로로 가시게 됐고요 구로가 뭐 밭이 좋다고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밭이 좋은 데는 없어요 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도권 전역은 그다음에 이번 총선 전역은 민주당이나 범민주 세력이 바짝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선거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지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는 거고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피곤함과 불안감도 있어서 저는 지금 범민주당 범민주 세력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마스크 때문에 일반 여론들이 좋지가 않아요 바닥 민심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더더욱 절실하게 지금 벌써 저들은 문제인 탄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조건 코로나19로 전 세계 모든 외신이나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이 정말 잘한다 하는데 정말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자영당, 미래통곡당 이분들은 무조건 정부하고 지자체를 욕하느라 바쁘더라고요 그냥 이들은 빨리 정부 망해라 경제 망해라 기도 드리는 거 같아요 코로나19로 현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경제 망해라고 망해라 망해라 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걸로 선거에서 득을 보려고 하는 너무나 야비한 전략 아닙니까? 너무 나쁜 거죠 최소한 경제하고 코로나19는 합심해서 같이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쟁을 떠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열심히 다 같이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중간에 피켓 좀 돌더라도 좀 너그러워 아 예, 자유롭게 중간중간에 말은 말들어 하면서 피켓을 좀 돕니다 피켓을 많이 가지고 갔거든요 자유롭게 하시고 이게 이제 이중 플레이가 가능하시군요 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는 종이 피켓 거기는 매우 사랑스럽지만 여기에는 나경원 세력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는 문제십니다 이게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 저희들이 우리나라 방역을 잘했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있으면서 잡힐 것 같으니까 이제 마스크로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나면서 이제 언론도 마스크로 다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어른들 카카오톡에도 마스크 줄 서면서 이런 이야기, 아 문재인 때문에 마스크 사기 힘들다는 식의 워딩을 하자는 그런 카톡을 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정부나 일부 지자체가 미숙했다면 그건 보완 요청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정권의 핵심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작년에 정부 예산에서 저소수 마스크 예산을 깎은 건 미래통합당이고 그때 당시 원내도표가 나경원 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정부한테 몰아가는 건 온당치가 않고 그래서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그런 일부로 카톡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인데 마스크는 하루에 천만 개씩 생산되니까 당연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스크 오브 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대책도 나오는 건데 다만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 마스크를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것 같은 과잉 대처가 좋다는 건 맞는데 사실 미국 CDC만 해도 꼭 필요한 경우만 쓰라고 되겠는데 우리는 다 같이 쓰라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 수요가 KF94만 그런 것들 그리고 면마스크로도 상당한 건강한 사람들은 써도 되는데 마치 KF80이나 KF94만 쓰라고 하다 보면서 이렇게 수요가 딸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바로 약국에서 오브제도 되고 그다음에 나는 괜찮으니 I'm OK 당신께 양보합니다 급한 분에게 합니다 그다음에 저나 주변 분들만 해도 면마스크 깨끗이 빨아서 두 개 갖고 돌려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청결함을 위해서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는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좀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좀 떨어져가지고 온라인에서는 구매가 좀 더 자유롭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대로 하는 이제 진정되고 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10일부터 한 열흘 동안 그 업체에다가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빨리 자진 신고하라고 그러면은 어떠한 세제 혜택이나 불이익 주지 않겠다 그 사재기하거나 매점 매석하고 있는 곳은 자진 신고해라 중간에 분명히 매점에서 사재기도 있었고 있었어요 중간에 있었죠 원통의 장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모두 현 정부의 책으로 몰아가는 건 온라인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아까 임세원의 미신님 네 우리 사타파TV의 손담비 손담비님이신데 어떻습니까? 윤건영 후보님 말고 또 오늘 또 전략공간 있었으니까 전략공간 처음 받은 분 중에 예전에 같은 직장 다니신 분 있었다면서요? 아 네 제가 참 이번 총선이 참 신기한 게 그 전에 저희 상사셨죠? 사장님 제가 대우증권이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 저희 사장님이셨던 홍성국 후보님 홍성국 후보님 이게 사람 이름이 이래서 모르는 겁니다 제가 공천을 하게 될 줄이야 저희 사장님을 옛날에 우르르 보기도 힘들었던 말도 못 섞었던 사장님을 제가 공천을 하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전력공천위원회에서 그때 약간 비판다고 그러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셀러리맨의 신화로 공체부터 시작해서 사장님까지 올라간 어떻게 보면 증권가의 셀러리맨의 신화 같은 분이시고 다만 이분이 경제 쪽에 최근에 수축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또 널리 이름을 알리셨고요 어쨌든 경제 관련된 분야에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어필을 해서 오시게 됐는데 다만 이제 우리 당 후보가 되셨으니까 앞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지는 우리의 정신을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사장으로는 좀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너무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친다든지 그런데 다행히 꼭 그러신 분은 아니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도 있으시고요 경제민주화와 재벌기업에 대한 철학 서민이나 민초 중심의 경제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민당 안에서 후보로 낼 수 있는 분이었네요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철학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후보가 생각나세요? 오늘 전락공전된 강남병의 김한규 변호사입니다 김한규 변호사 아주 젊고 시측한 변호사님 엄청나게 애를 쓴 분인데요 청년 변호사님 네 청년이시고 김현장 출신 변호사세요 그리고 스펙이 굉장히 좋으세요 하바드 로스쿨 스펙 갖고 너무 뭐라고만 되지만 서울대 출신의 우리 국민대 참조자료니까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교수, 의사, 판검사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후보들을 봤을 때 본인보다 스펙이 떨어지는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있더라고요 강남 쪽은 특히 학력에 대한 평가는 온당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 유권자들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됐고 또 그 부분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마 서울 지역에서 가장 어렵다고 해도 그 강남도의 사퇴하세요 이은재 의원이 야매 의정활동도 야매로 하신 이은재 의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컷오프 되지 않았나요? 컷오프 되셨는데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소문도 들려요 그러면 조금 승산이 있겠죠 수구보수 기득권 야당 세력의 표가 갈리는 거네요? 알리게 되면 그런 걸 기대하는데 꼭 그 기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려운 지역에 나가시는 결정을 하신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분이 나가시는 강남 병 지역은 듣기만 해도 딱 아는 지역이죠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깃발을 꽂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부자들만 사는 흔히 말하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시고 그래서 저희 당에 어쨌든 당을 위해 헌신하신 거예요 본인이 앞으로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꼭 도와주시고 도곡동, 삼성동, 대치동에 이웃이나 친지분 계신 분들은 김한규 변호사님 꼭 한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홍성국 후보님 강남 병의 김한규 변호사 후보님 또 이번 재심에 나온 눈에 띄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공심이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동작의 과연 언제 공천이 될 것인가 저희 이수진 변호사님, 판사님 지난주에 공천했고 김남국 우리의 김남국 변호사님 저도 너무 답답해서 김남국 변호사랑 통화할 때마다도 오늘도 공천이 못했어요 지역이 안 나오네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애가 탔었어요 드디어 일요일 안산 단원에 전략 공천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아마 단원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단원고등학교 관련된 세월 세월 관련의 활동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안산 단원이 지금 박순자 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원이신데 여기가 리턴 매치를 했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한번 저쪽에 한번 그러니까 쉬운 곳이 아니에요 아마 그러니까 이쪽도 많은 도움을 저희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산 단원의 김남국 변호사 후보 정말 많은 안산 지역을 아는 분들 우리가 최대한 연락해서 그분을 도와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분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두 분 또 변호사네요 두 분 다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이 모자라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청년이 모자르지 않아요 저희 지역에 많이 공천을 했습니다 특히나 비례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지역구에 오히려 더 많이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이제 좀 사그라들 것 같고요 또 전략공천에서 전략공천에 어떤 한 분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탄희 변호사님 아 이탄희 변호사님 경기도 용인 이탄희 판사님 아 글쎄요 옛날 판사님이었지만 지금 변호사님이죠 금천의 최기상 변호사님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아주 인성도 좋으시고 전국 법관의 대표도 하셔서 사법개혁 이끌어내고 양승태 사법농단에 항의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죠 정의로운 분들이 또 다 법조인이시네요 정의로운 분들이 많이 이번에 저희가 전략공천으로 많이 공천이 됐습니다 아마 후보의 비교가 확 될 거예요 미래통합당이랑 용인의 이탄희 후보님 금천의 최기상 후보님 근데 다 이제 공천이 다 마무리된 건가요? 네 이제 다 끝났고 지금 경선이 남아있는 일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발표도 막 내일도 발표도 전략공천은 다 끝났습니다 와 그 다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모시고 와서 전략공천 많이 하셨네요 청년을 또 많이 이번에 전략공천에서 굉장히 또 제가 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매우 뿌듯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 나경원 피켓팅 중간이 심심하시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요 다음 이야기인 우리 재난기본소득 이번 추경규모가 11.7조여서 11조 7천억 부정하다는 지적을 많이 봤는데 더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조건 반대한다 추경도 반대했던 자들이죠 그렇죠 무조건 반대한다고 합니다 국민이 죽겠다는 데 추경도 반대하는 정부나 국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이들인데 국민을 생각하긴 하는 걸까요? 대한상공회에서 박용만 회장님은 40조정도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당 행안위의 홍익표 관사도 25조정도 늘려야 된다 거기에다가 추경에 나와있는 대책 중에 국민들이 직접 지원받는 대책은 이제 임대를 지원해주는 건물주의 임대를 인하하면 거기에 50%만 지원해주는 것하고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이하에 263만 가구에 상품권 4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로는 지금 죽을 맛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중소장업자들 그다음에 중소장업자들로부터 최근에 예를 들면 임금이 깎이거나 해고가 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알바 또는 비정기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안된다고 해서 재난기본소득이 급부상했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또 이제 이거 말씀해주시면서 또 더 부각이 됐죠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도 이야기를 했고요 진짜 꼭 필요한 게요 지금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를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집단 감염률이 전국적으로 80%잖아요 집단시설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PC방, 노래방 이런 쪽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업종 행정명령으로 영업정지까지 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다른 지원이 있겠죠 그분들 이제 어쨌든 생계가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 아니 어머님이랑 저희 외삼촌도 노래방을 하세요 지금 노래방은 거의 망하기 일부짓지 않을까요 거의 망하기 일부짓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노래방이 한 마로 비말이 푸는 곳이니까 그리고 폐쇄된 공간이니까 실제로 경상남도에서도 동전 노래방에서 많이들 확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외삼촌과 저희 어머니도 거의 지금 그렇다면 전기세도 못 내고 계십니다 그럼 임세현 임시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지금 우리 국민 모두한테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 5천만 명 물론 이제 이 숫자는 국민 모두로 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가구로 나눠가지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이제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가구가 한 3천만 가구쯤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5천만 명한테 100만원이면 50조가 늘고 3천만 명한테 100만원이면 이제 3천만 가구한테 주면 30조 정도 거든요 30조 정도면 우리나라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치명이 11.7조니까 이 30조는 더 늘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임세현 MC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학자로서 저는 찬성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진짜 소비도 죽었고 이럴 때야말로 소득이 많아져서 좀 많이 써야 돼요 현금으로 있어서 특히나 지금 자영업자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것도 좋겠지만 뭐 아마 박원순 시장님 서울 지역 상품권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주면 이걸 또 나중에 써버리거나 다른 데 쓸 수가 있으니까 상품권으로 주고 기한을 정하면 올해 안에 무조건 있으려면 지역 경력이 무조건 살아난다 다만 상품권으로 주면 또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는 번거로움 때문에 온라인 같은 데서는 사용을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 같은 게 이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금 반 지역 화폐 같은 지역 상품권으로 반을 주되 지역 상품권으로 줄 때는 5%는 10%를 좀 더 얹어주는 거예요 오늘 박원순 시장님이 어제 발표한 걸 보면 60만 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니까 일단 모두는 아니고 서민 가구 중심으로 60만 원을 주되 반은 지역사람 상품권으로 반은 선불카드로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현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상품권 받을지 선택하는데 상품권으로 받으면 10%를 더 얹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저도 국민들이 선택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재원이 똑같이 든다면 네 그런 방법도 좋고 이제 이게 뭐 선택하다 보면 이제 행정적으로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시기에는 이 시기에는 이러라고 정부 재정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재정이 파탄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은 513조에 달하고요 서울시만 해도 40조가 있어서 전국의 광역단체 기초단체까지 하면 실제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1년 예산은 700조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축은 항상 개인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부도 정부저축이라는 걸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정부저축률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만큼 재정이 세금도 잘 거쳤잖아요 잘 거쳐서 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정말 모두가 어려울 때는 재정 풀고 뭐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임세현 MC 여기서 임세현 MC 여기서 이런 우리 스타타파TV 시청자분들도 이런 논쟁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김경수 지사님하고 이재명 지사님은 모든 국민한테 지급하자 100만 원씩 소카 이재용 대표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님들 이번에 10여분이 제안을 했잖아요 소카 이재용 대표는 천만 명한테 50만 원씩을 주자고 했고 민주당 후보 10여분은 소득가의 70% 보통 우리가 복지 기초연금도 소득가의 70% 어르신들한테 드리잖아요 소득의 70%한테 50만 원이면 100만 원 지원하자고 제안을 했고 박원순 지사님도 중위소득 100%로 해서 그 이하만 지원하자고 했는데 이 두 개는 약간 사실 재정의 차이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좀 고민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중위소득 이하인 집단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쓰는 집단이에요 소비탄력성이 매우 큰 걸로 우리 경제학교과에서도 나와있죠 부자나 대기업들은 소비탄력성이 없죠 그냥 원래대로 그냥 쓰는 집단이니까 100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더 생겼다고 100만 원 더 쓰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소비가 늘어나지 않죠 항상 소비가 일정하고 저희 이제 서민들은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없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돈이 주어지면 그냥 쓴다 저희만 봐도 아시잖아요 있는 데로 쓰잖아요 우리 스타타파티비 출연료 나오면 그날 밤 바로 그냥 바로 사용하잖아요 2차 3책 다 해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더라고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죠 일단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쓰자 돈이 들어오면 이게 서민들인데 근데 김경주 지사님도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걸 출연하는 행정병과 행정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소득가의 70%를 또 골라내고 골라내고 서류를 내게 될 테고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데 국민이 죽게 생겼는데 행정적으로 시간에 걸리죠 예전에 기억나시죠 아동수당이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상위 10%는 제외한다고 우겨가지고 행정비용만 천억이 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00% 다 주게 됐는데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한 정당인데 국민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런 짓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린이 아동수당도 깎으려고 했던 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현재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아이가 하나면 10만원 둘이면 20만원 저희도 20만원 지금 받고 있죠 큰 도움이 되죠 그래도 큰 도움이 되고요 아주 뭐 아이를 변화하겠다까지는 아니다더라도 당장 아이를 키우는 우유라도 하나 더 사게 되고 서민가구 20만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그리고 학원이라도 하나 태권도라도 하나 보낼 수 있고 20만원이 커요 매달 치면 자영당은 이번에 미래통합당은 또 이 재난기본소득도 무조건 또 반대하던데요 뭐 이게 선거 앞두고 이제 선거 앞두고 표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사안을 그렇게 선거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선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아니 당장 우리 힘내라 대구경북만 해도 자영당 본인들의 지지기반이나 대구경북만 해도 지금 이분들이 매출이 제가 어제 대구 성문시장 사장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매출이 90에서 100%가 줄었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소상공인한테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는 분들이 절반쯤이에요 나머지 절반도 그 비슷하게 줄었다는 거고요 방문자가 50% 이상 줄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문자 주면 매출도 50% 이상 이렇게 죽을 맛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5천만 국민한테 50만원 100만원 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나 어렵다면 당장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이 중소자영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고용됐다가 아예 알바도 잘렸거나 급여도 깎였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 제일 어려우니까 대구 경북 지역하고 이렇게 세 그룹 중심으로라도 먼저 1차적으로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 심상전 대표의 제안이 이게 그럼 논쟁이 길어지고 돈이 많이 든다면 빨리 먼저 대구 경북만 먼저 100만원씩 지급하자 또 이렇게 변형된 제안이 나오고 원래 신중한 입장에 또 권영진 대구시장도 오늘은 표플로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치권에서 악용 안 한다는 전제하에 대구 경북의 긴급 생계자금 재난기본소득이나 비슷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자영업자마다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달라는 것을 오늘 정식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부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번 코로나를 거의 이제 전쟁에 가까운 재난으로 현대지변에 지금 준하는 여겨서 이제 각종 정책들을 내고 있고 얼마 전에 이 버스업계도 굉장히 힘들어요 시외버스 여행업계 다 힘들죠 웨딩업체 특히 더 힘들잖아요 노래방 꽃집 그래서 이제 김현미 장관이 우리 통행료 내잖아요 버스 시외버스든 관광버스든 통행료 전행 면제 그래도 버스에 한해서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네 그런 거라도 조금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빨리 어떤 대통령께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자고 했으니까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 과감한 상상력이 어떻게 보면 이 기본소득 재난긴급자금 지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재명 아니 김경수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 박원희 시장님 그 다음에 전주시는 전주시 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잖아요 아예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50만 원씩 주겠다고 추진했어요 그래서 시의회 동의만 구하면 바로 이제 소속 중심으로 50만 원 자영업자들이 지금 한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 그렇게 계속 반대를 한다면 대부분이 지금 지방자치장이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이렇게라도 빨리 지자체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중에 50%를 매칭으로 이렇게 보존해 준다든지 매칭펀드로 근데 아직 청와대나 민주당 지도부장에서는 아직 결단은 못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얘기가 나오면 또 포퓰리즘이니 뭐 공산당이니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어디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미래통합당, 미래통국당, 미래통답당, 미래통합당하고 도로박근혜당하고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이놈들을 너무 어이가 없는 게요 국민들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나고 있다는 말을 맨날 해요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 경제 힘들다 그래서 그분들을 돕겠다는 정책이 나오면 또 그게 포퓰리즘이라는 등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등 그럼 어쩌다는 거예요? 그냥 냅둬요? 이렇게? 그러면 국민들 죽어나가는 건 냅두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일본 크루즈선 그냥 내동댕이 친 거 같이 국민들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겁니까? 또 아이 키우는 집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네 달 동안 40만 원씩 지역사항에 상품권 주겠다니까 이걸 또... 정말 아이 키우는 집이 힘든 게 저도 지금 두 아이가 지금 두 아이들이 어린이집 못 가요 어린이집 못 가니까 양육비용 더 들죠 밥 먹여야 되죠 그 다음에 집안에서만 가만히 놀릴 수 없으니까 뭐라도 장난감이라도 가서 놀려야지 아니면 우리 BTV 같은 데서 VOD라도 하나라도 사서 봐야 되지 마스크도 VOD도 들죠 마스크도 VOD도 들죠 네 죽겠어요 진짜 엄마 아빠들이 아우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고 그것도 반대하고 나오는 거 도대체 이 미래통합당, 미래통곡당, 미래통닭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세현 MC님 저희가 4월 15일에 심판을 해야죠 불같은 심판? 네 불같이 심판을 하셔야죠 물같은 심판이면 안됩니다 물 안됩니다 햇불같은 심판을 해야죠 물은 옛날에 애태우고 속태우는 물태우를 불태우자는 유명한 말이 있었죠 애태우고 속태우는 물태우를 불태우자 노태우 정권에 대한 우려 풍자가 있었는데 정말 불같은 심판이 그러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이 여러분들 4월 15일까지 이 코로나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야외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마스크 우리가 아껴 쓰는 걸로 하되 다만 이제 투표장은 안에 실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줄을 쓰게 되면 또 걱정이니까 그럼 좀 사회적 거리두기로 줄을 조금 여유있게 떨어져서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어떻게 감염내과 전문의를 만났어요 어떻게 우연히 같은 해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보다 강도는 치사류나 이런 건 더 약하지만 30.5% 정도 약하지만 확산 속도가 널리 퍼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신종플루 같은 것도 타미플루? 그 약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신종플루 걸려도 약 먹어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지금 약을 개발 중에 있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봤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그 전부터 코로나 관련된 약을 개발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만 개발되면 그냥 사람들이 감기 앓듯이 약 먹으면 불안감 많이 가셔질 거라는 전문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뭐라는 의료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께서 치사율이 대한민국은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고 치사율이 매우 낮다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이 정도 질병을 다 치료하고 있으니까 너무 공포나 이축되지 말아라는 건데 다만 이제 확산이 되니까 그것은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는 잠시 멈춤으로 개인 청결을 하고 저는 이제 우리 확진세가 지금 확 꺾였잖아요 200명 1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떨어지면 잡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쪽은 의료체계 또 미국은 얼마나 의료비가 비쌉니까 그래서 검사하는데 이 키트도 없거니와 그러니까요 400만 원이 넘게 든대요 다 대한민국은 최고다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정말 다 극찬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 현 정부만 흠집을 내고 음해로 공연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K-POP이니 이런 얘기인 것처럼 K-방역이라고 아 K-방역 이거를 수출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너무나 잘 관리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표현이 나왔죠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던가 이 진단 키트도 굉장히 저렴하고 네 좋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 부분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부의 추경규모는 11.7조 너무 작은 거 같고요 더 많이 하셔야죠 이어서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주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일단 정말 제일 힘든 대구 경북 중소장업자들 저소득 그 다음에 일자리를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린 분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어갖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집들 중심으로 50만원 100만원이든 그게 현금이든 즉상 단품권이든 아니면 그게 반반이든 빨리 시간이 빨리 지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중소장공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 몇 경화에 걸려 죽겠는데 대출 신청을 1%대로 해주는 건 좋은데 대출 신청은 막 두 달 세 달 걸린다는 거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신속하게 요건에 맞으면 바로바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임세호 교수님 또 이제 나경원 씨 11차 고발 또 저희가 또 하셨던 걸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예고를 드린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에 아 시요일이었나요? 네 수요일에 저희가 나경원 11차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어제죠? 어제네요 잠깐만 오늘이 목요일 오늘이 수요일 아 월요일날 월요일날 했나요? 월요일날 했나요? 월요일날 했나요? 네 월요일날 했나요? 아 저기 우리 사진도 나옵니다 저 하도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날짜가 맨날 헷갈리고 있는데요 저희 안소장님 그저 그저께 했네요 네 다른 저희 시민단체 분들이랑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하도 검찰이 수사를 안하니까 이제 저희가 경찰에 선의의 경쟁을 네 김기태 미국교로사님 사진도 나오고요 네 저분도 요즘에 소울에 소울에 방송도 진행하고 계시고 아무튼 네 여러 자료함에 나갑니다 우리 사타파TV에서 이렇게 사진까지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제 다시 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또 고발하셨나요? 카드 섹션 이렇게 세워놓고요 네 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섰습니다 아 안쓰네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걸 세워놓고 아 이렇게 하고 자 11차 고발장 여러분 제가 좀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한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무려 49장입니다 얼마나 비리 혐의가 많으면 11차 고발장 49장이나 되고요 이 11차 고발의 핵심은 어 3월 6일날 문체부에서 이렇게 어 나경원 씨가 장악하고 사회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페셜 리브 코리아에서 무려 15건의 비리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걸 다 고발 사회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자기 전에 밤마다 이렇게 달달 내고 자갖고 약간 이렇게 침이 묻은 침이 묻어있는 2014년도에 어 감사결과 근데 최근에 공개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어 나경원 씨가 해장했었던 스페셜 리브 코리아의 감사결과 여기는 무려 5건의 비리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고발사회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도자료도 나오는데 나경원 씨가 지금 사실 겁도 없이 여러분 자기와 관련된 모든 비리가 비리어미나 어 고발이 다 가짜다 허이다 라는 진짜로 허위의 문자를 동작부 유권자들에게 정말 허위의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죠 선거법상 허위사실 수포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모든 비리어미가 허위인데 네 저희들이 민주당하고 자파 언론과 자파 신문단체가 짜고 고발을 하고 자기를 음해하고 있다고 문자를 뿌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더라고요 네 이게 문자를 다량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페이스북 올리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아니 법조인이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급했던 거죠 지금 지역에서 인기가 막 떨어지고 범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날로 상승하니까 그 다음에 어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로도 걸렸죠 네 대한장애인 체육회 감사 결과로도 또 비리가 다섯 건이나 걸렸죠 네 성신여대에서는 세 건이 걸렸잖아요 네 전영기 신신여대 비리 입시벌이 입시비리 성적비리 그 다음에 대한장애인 체육회 감사 결과 다섯 개는 채용비리 이번에 스태트 보도에서 또 큰아저였던 남편 네 김재호 부장판사의 어 과선배 법조인의 따님을 네 갑자기 특혜 채용했던 채용비리 본인이 본인의 책을 공급으로 500권이나 사준 그 부조리 공급 횡령 네 그 다음에 또 어 본인이 비상금 임원인데도 무려 400만원이나 되는 활동비를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적 부자인데도 그거를 승인 없이 받으셨죠 네 절차를 어기고 400만원이나 매달 활동비를 타간 거 그 다음에 또 보좌진 채용 보좌진 채용한 거 두 명이나 2014년 평창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때 이런 내용들이 다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문체부 감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내려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MC께서는 좀 고기하게 고기하게 고결하게 그냥 사회만 보시고요 이런 그 나경훈 같은 최악의 정치인에 대한 고발이나 피켓팅은 저희 같은 좀 마당새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감사 결과인데요 핵심 이 중에 정말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15건의 비리가 적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따님이 어 법과 절차와 장관의 승인을 거치게 되는 그걸 다 어기고 어 당연직 이사로 선임이 됐다는 게 그 다음에 다른 이사도 하나 또 문제가 있다는 게 두 건이나 지적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딸을 다른 지적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선수들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어 어 스페셜올림픽 국제본부에 글로벌 메신지니까 IOC 홍보대사나 그렇죠 명예대사쯤 되는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거기에 또 공모도 안 하고 절차를 어겼다라는 게 두 건이나 지적이 되어 있고요 법인의 중요한 안건을 서명결해 버립니다 어 국민의 세금이 30억 안팎이나 지원되는 여기가 그냥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네 생소해서 그러시지 국민 세금이 1년에 30억이나 지원이 되는 곳입니다 공고가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예 그럼 정말 투명하고 꼼꼼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현회장이 네 그러면 다 준비해야죠 현회장이 전회장이 나경영 현회장이 위해찬과 나경영의 측근인 구 새누리당 의원이었 그 새누리단계 자영단계 고은길 국회의원 이사 중에는 강요상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말 엄청나게 열받아 하고 분노하는 강요상에서 왜 공적 비영리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 이런 분들이 장악을 해서 이렇게 함부로 비리를 저지르고 걸렸냐는 거죠 회장제략권에 과도한 인정도 하나 걸렸고요 네 여기에 나머지가 이제 여섯 건이 계약사무 국가계약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고 계약사무가 부적장 처리됐다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 MC도 아실 때도 시청자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공공기관이나 대기기업에서 많은 비리가 계약을 하면서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기에 심지어 예를 들면 1억을 줘도 될 걸 2억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쇼킹하는 중간에 쇼킹도 하고 리베이트도 받고 내물도 받고 쇼킹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쇼킹 문체부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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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전 회장 공길현 회장 시절에 최소 17건이나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차례가 되거든요 나라 장기 거기에 다 공개입차례가 되었잖아요 국가의 법에도 놓고 스페셜기 코리아 계약 법령에도 그래되어 있는데요 무려 3천만원 이상의 고액의 계약을 하면서 17건이나 수익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계약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은 문체부감사결과 감사를 하다 말고 거의 중간결과처럼 나왔는데 어떤 특정 업체한테 만약 일감을 몰아주고 자격도 안 되는 업체한테 수익 계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더 비싸게 과도하게 예산을 몰아줬다 이것이 가장 유명한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행령 맞습니다 내물이 오고 갔다면 배임수재나 내물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 업무를 방해했다면 낙연 업무 방해해야 되고 국회의원에 직권을 남겼다면 직권남용까지 되는 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모두 고발해놨습니다 이번 1차에서 14까지 검찰에 고발한 것들은 널리 알려졌잖아요 나름대로 아들 관련 비리 딸 관련 비리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관련 비리 스페셜올림픽 2013년 평창스펜올림픽에서 쓰고 남은 돈을 사업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의 비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비리가 스페셜올림픽 나경원이 전 회장 그 다음에 고은길이 현 회장인 이 시절에 수십 건의 계약을 국가계약 관련 법령 그 다음에 내부 규칙을 어겼다 그리고 3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것도 규정 위반이라는 거에요 현금일 수 없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부정이나 비리나 예산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6건이나 지금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다시 문체부에 의해서 문체부가 봐줬다 왜냐하면 문체부 내에 옛날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연루자들 그 다음에 나교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를 봐준 연루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무려 15건이나 걸린 거에요 그것을 이번에 경찰한테 고발장 내놨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대한장애인 최익계 감사결과에서 채용비리 공급유용비리 그 다음에 올 400만원씩이나 활동비를 받아간 비리 등을 이번에 추가로 고발해놨고 언론은 왜 이런 거 안 나오나요 이번에 그래도 비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이런 데는 거의 기사를 안 쓰죠 아예 안 쓰거나 거의 안 쓰거나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MBC 스테이트 팀 그 다음에 우리 시사타파TV 고발 뉴스 소울의 소리 너무 아주 열심히 고발하고요 한겨레신문이 제대로 고발 이 문제를 보도 안 해서 굉장히 제가 실망한 문제를 많이 했는데 오늘 11차 고발 한겨레신문도 좀 크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진보울러들도 더 기사를 열심히 써야됩니다 특집으로 써야될 것 같아요 특집으로 특집으로 우리 다음주에는 나경원 지방 홍신학원의 사학비리 특집으로 또 10분 정도 준비하는 것을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1년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경원 비리로만 10번 방송 더 해야 됩니다 1차 고발을 모르겠는지 2차 고발을 모르겠는지 3차 고발을 모르겠는지 검찰 수사를 안 하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우리 스타타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제가 11차 고발까지 하셨습니다 솔직히 고발장 쓰고 감수하고 그것을 복사하고 이렇게 피켓을 만들고 또 현장에 가서 기자 변화하고 제출하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써서 이렇게 보도자료 보이시죠 수십장에 또 보도자료를 써가지고 이걸 배포하고 직접 또 이렇게 경찰서 고발장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친구 같지만 굉장히 실무가 많이 됩니다 굉장히 피곤하고요 잠도 못 자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개총수님보다는 덜 피곤하죠 요즘 개총수님이 정말 미래통곡당이 표를 훔쳐가는 것을 맡겨서 고문타고 계신데 저희도 박수 응원을 보내고요 나경훈씨가 계속 민영사 고소를 한다 소송을 한다 하고 헌사실도 유포하면서 저희들이 민주당 어쩌다 하는 등 가짜 시민단체라는 등 의매를 하니까 아무리 제가 강심장이고 경험이 많아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좀 이혁도 느껴지고 현역 의원인데 당연하죠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제1야당의 실세 국회의원이 또 남편도 지금 법조인이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검사나 판사 얼마나 많은 기득권들이 같이 있겠어요 이번에 엔비스테트 보도에서도 윤석열 장모님의 재판을 김재욱 판사가 맡았는데 1년 반 동안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이 물론 공방 있고 논란이 있는데 확실한 건 재판을 맡았었다는 거 1년 반간 재판이 연기됐었다는 거 그래서 낙윤 씨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요청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분들은 아니다 판사님이 그렇게 할 거냐고 해서 우리는 응한 것 뿐인데 응했더니 그 후로도 계속 재판을 안 잡아갖고 재판 빨리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 이렇게 어제 미 씨를 통해서 밝히셨더라고요 저도 이 사건을 좀 아는 게 이분들이 예전에 시민단체까지 찾아서 민원도 내고 진정도 내고 그랬는데 너무 방대한 사건이었고 저희도 제대로 조사를 못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분명한 것은 같이 투자를 한 거예요 피해자분들하고 나경훈 씨 장모님하고 아니 윤석열 씨 장모님하고 그래서 50억 정도인가 이익이 났는데 갑자기 그걸 본인이 다 가로챘다는 의혹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원래 절반씩 나누기로 하지 않았냐고 따지니까 헐값에 뭐 샀다고 그랬죠 그게 강요다 강요했다고 해서 이분이 구속돼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게 강요가 아니었다 당시 오히려 어떤 법무사가 양심사를 해준 거예요 네 그 윤석열 씨 장모로부터 돈을 받고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심지어 고소하신 분을 또 무거우로 구속시킨 사건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다 이게 우혹이니까 아직까지는 논란이고 그게 사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근데 윤석열 씨는 그 사건을 마치 모르는 척 이야기했는데 어저께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가 밝힌 거예요 하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구영식 기자한테 이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자기 장모를 고소한 분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맹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재판에 얼마나 기소나 수사나 재판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저희도 또 알 수 없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과다한 추측이나 업무로는 퍼트리지 않습니다 그건 그건 혹시 나중에 팩트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것은 장모와 관련된 그런 쟁송이 있고 피해자들이 막 고소도 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피해자들을 담당 그 취재하던 기자한테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입니다 본인이 페이스북에 밝혔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의 유명한 기자님인데 구영식 기자 윤석열 씨가 당시 대검 중순일 과장이었는데 직접 전화를 해서 그놈들이 막 나쁜 놈들이 맹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맹미나 했다는 것은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수사나 기소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영향을 줄 수도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게 중요하냐 바로 나경원 씨의 남편이 1년 만간 재판을 연기해 줌으로써 혹시 이득을 본 게 아닌가 장모님이 그러면 지금 윤석열 씨가 그렇게 그동안 지독하게 나경원 씨를 수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그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일단은 합리적인 의식이 제기될 수 있죠 합리적인 추정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설령 나중에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이런 추정이 이 세관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윤석열 씨가 나경원 씨나 황교안 씨나 최성애 전 총장에 대해서 너무 수사를 안 하고 자유한국당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뭔가 특수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끈끈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알고 왔더니 실제로 이분들이 나경원 씨 나경원 씨 남편 윤석열 다 서울대 법대 동문들이고 고시 출신이라는 동질감이 있고 또 그런 엘리트들은 자기들끼리 팔을 안으로 굽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당한 권력 개편을 두고 그런 거에다가 심지어 재판을 1년 반가 재판을 맡았었다 1년 반가 서경치 하는 이후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다 모든 사건의 당사자들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이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경원 씨 부부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분할 수밖에 더더욱 그다음에 이분들이 평소에 그러면 행실이 괜찮았다면 우리 국민들이 안 그럴 텐데 김재호 부장판사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옛날에 네티즌 나경원 씨가 네티즌들을 대규모로 고소한 사건에서 갑자기 당시 검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박은정 검사잖아요 나중에 확인이 됐으니까 왜 그 나경원 씨가 빨리 수사 안 하냐고 고소된 사건들을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하냐라고 부정한 압력이나 청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로 밝혀졌죠 나경원 씨는 또요 자기 아버지 족벌 홍실 학원이 교육부나 국회에 감사를 받게 되니까 정봉주 의원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고는 빼달라라고 또 부당한 청탁하는 것도 사실 밝혀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층과 특혜식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일상이고 그런 것이 일상이고 그런 게 다 부탁은 빼주는 거예요 서울대 연구실도 자기들 멋대로 쓰는 거잖아요 전화 한 통으로 부당한 청탁해서 아무도 쓸 수 없는 연구실을 사주감 부당하게 무상으로 써갖고 제 의자자 넘으면 제사자 넘는 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 제 의식도 없는 거예요 제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국민들의 그런 윤석열 나경원 부부의 커넥션 의혹은 비록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노나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지난 10차 고발 여섯 달 동안 저희가 기다렸습니다만 수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찰에 고발한 거 아닙니까 아마 경찰에서 압수수색 신청이나 이런 거 하면 반려할 거 같아요 또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경찰들도 이번에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경찰이 수사를 제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의아함은 있거든요 이번에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네 정말 보여주신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옳았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온갖 제가 여기 문체부의 감사결과 대한체육회의 감사결과에서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70장이 넘습니다 비리가 다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수사만 하면 모든 걸 밝혀내고 싶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에서도 그런 말을 하셨죠 기자분들 기자가 대한민국에 2,000명의 검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분명 정의로운 검사가 있을 것이다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모든 취재 자료를 다 넘겨줄 테니 빨리 수사해라 그러셨거든요 저희 이 자료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수사해주세요 이미 검찰에도 다 제출했고요 추가로 또 내겠습니다 네 밤을 새서라도 아마 만드셔서 내실 것 같습니다 많이 또 하다 보니까 벌써 5시 반이 다 됐네요 시간이 또 방송가 되잖아요 또 이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또 이제 참 알찬 오늘도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우리 민주당의 좋은 후보들 또 소개하는 자리를 또 갖도록 하고 또 이제 나경원 우리 의원님 사학 비리 사학 비리 집안의 사학 조건 홍신학원의 비리 네 홍신학원 관련된 비리를 또 약간 브리핑 해주실 거고 이제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데 또 우리 오늘 말했던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많이 정착이 돼서 서민 인생 대책 계속 부각도 하고 호소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되기를 기원하고 우리 지금 어려움에 제일 고생하고 계시는 이제 공무원 분들 방역에 힘쓰시는 분들 이제 건강 꼭 잘 챙기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은 이번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쉽지만 네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 맞을 못한 말씀은 다음 주에 또 드리는 것을 하고요 우리 임세은 MC 또 민생경제연구소 또 임세은 MC는 공공정책연구원이라는 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시사타파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질문에 이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는 어디 지원을 받느냐 하는데 저희는 지원 받는 거 전혀 없고 저희가 각자 직업이 있어서 네 자기를 하면서 자기를 하면서 네 우리 돈 내면서 우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많이 후원하고 싶다는데 일부러 안 받는 게 네 저희한테 이제 후원도 고맙지만 시사타파티비나 서울의소리나 또 공익적 시민단체들을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후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어려운 또 시민단체에 많이 후원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카드 시젝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 많으셨습니다 조금 더 beau 또 meditation 고맙습니다 준비 맛있습니다 예 다시 Ang посмотр 56